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야입니다. 오늘은 핸드다잉량 구출작전 함뜰을 준비하는 영상인데요. 바로 가장 어려운 패턴 고르기입니다. 사실 이 핸드다잉량 구출작전 함뜰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손염색실로 도대체 어떤 패턴을 떠야 예쁘게 잘 나올지 그게 제일 고민이어서 함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함뜰을 하게 되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뜨겠지라는 마음과 다른 분들은 도대체 핸드다잉량으로 뭘 뜨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핸드다잉량 이 스와치를 내고 또 어떤 패턴을 할지 정하면서 고민하는 영상인데요. 도안추천 영상도 될 것 같고 또 저와 같이 핸드다잉량 레이스도 그렇고 그냥 핸드다잉량으로 뭘 뜨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영상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가지고 있던 핸드다잉량이 한 4가지 종류? 아 5가지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제가 선택한 실은 이 루이 앤 루이의 워터 릴리 버전이 레이스 실입니다. 100g에 1200m 감겨있는 실이고요. 슈퍼시 메리노울 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핸드에서는 이 실을 사용해서 핸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와치 뜬 거는 앙고라 20% 4합이랑 이렇게 레이스 앤 하나랑 같이 합사를 해서 뜨고 또 위쪽에 소라색 실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실인데요. 그 실도 역시 4합과 이 레이스 앤 합사해서 떴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흰색 앙고라랑만 레이스 앤을 합사하고 소라색 실은 그냥 포인트용 실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쓰지 않거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도안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도안은 바로 타비비토 도안입니다. 저는 이 도안을 통해서 야마가라 작가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도안 만드는 과정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또 막상 사놓고 보니까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원작 실도 핸드다잉이 아니고 해서 이 실로 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마가라 작가님 역시 같은 작가님의 소네토 스웨터예요. 저는 소네토 스웨터를 계속 반팔로만 떴어서 긴팔로 소네토 스웨터 뜨면 어떨지 느낌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 소네토 스웨터는 다 선물로 드려서 제게 없어요. 그래서 소네토 스웨터를 한 번 더 뜰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서도 뭔가 제가 이렇게 소네토 뜨면은 또 세 번째 소네토를 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고민이 되지만 만약 저와 같이 핸드다잉 양으로 뭘 뜰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네토 스웨터도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영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두리 프로보입니다. 미두리 프로보는 스타 스티치가 포인트인 도안인데요. 여기 뭔가 사진의 화질이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튼 스타 스티치 모양이 이제 있는 그런 유크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손염색실을 쓸 때에는 어쨌든 무늬가 있는 도안을 뜨는 게 조금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밑무늬도 예쁘지만요. 약간 이런 잔잔한 레이스 무늬나 아니면 좀 스티치 같은 것들이 있는 거 뜨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도안 후보는 바로 크리스탈로입니다. 크리스탈로는 얘도 역시 위쪽에 레이스 무늬가 있는 도안이고요. 원래는 배색을 해가지고 아래쪽은 다른 색으로 그리고 레이스는 흰색으로 이렇게 뜨는 도안인데 그냥 손염색실로 뜨니까 전체를 다 똑같이 떠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포인트를 줘서 뭔가 배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도안입니다. 다음은 포엣이에요. 이거는 그 뭐지? 레인 매가진? 거기도 실렸던 도안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앞판에 있는 나뭇잎 같은 레이스 무늬가 예쁜 그런 도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프라우트 프로버예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가져온 사진인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점이 있는 그런 핑크색 실을 쓰셨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핸드다잉량으로 쓰고 깔끔한 색으로 이제 배색을 조금씩 넣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안은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에이프릴 가디건 요즘 더 많이 뜨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에이프릴 가디건 떴는데 제 에이프릴 가디건도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에이프릴을 뜨면 어떨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고무단 부분을 그 아까 소라색으로 배색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안은 바늘이야기의 드리프터 스위핑 립 풀오버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프리인 도안이던데 그래서 사실 저는 엄청 핏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무늬 자체를 뭔가 핸드다잉량으로 뜨면 엄청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떠야 더 예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핸드다잉량 도안을 고를 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핸드다잉량도 핸드다잉량만의 매력이 있고 또 도안도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 어떻게 조합해서 뜨는 게 가장 핸드다잉량과 도안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안은요. 사실 이거는 정확히 핸드다잉량을 위한 도안은 아니고 그냥 이거 제가 핸드다잉량 도안 찾다가 귀여워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바로 핫트라는 도안입니다. 이거는 안에 있는 원피스랑 밖에 있는 가디건이랑 세트로 엮여져 있는 도안인데요. 안뜨기 무늬 편물에 하트 모양 편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거 유아용이라서 제가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성인용 도안이 있었으면 제가 샀을 것 같다. 그리고 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약간 비대칭적인 하트의 배열이 너무 귀엽고 이렇게 하트를 넣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변에 근처에 아기가 있다면 떠주고 싶은 그런 도안을 소개 마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핸드다잉량 항상 너무 예쁜데 어떤 패턴 떠야 될지 그게 진짜 고민이어서 맨날 못 뜨고 도안 구경만 했거든요. 이번 영상이 저처럼 그런 핸드다잉량으로 뭘 뜰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뜨면 좋을지도 그 앞에서 실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뜨면 좋을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물론 제가 100% 의견을 따르고 그럴 건 아니지만 게이지도 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소개하지 않은 도안들 중에서도 제 실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도안이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참고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뭔가 핸드다잉량으로 뭘 뜰지 고민하시는 분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니면 뭐 저 혼자 혼자 주저리 주저리 하는 영상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뜨게 하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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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